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화요일 매일신문 영상 뉴스입니다. 15년 뒤인 의사는 최대 1만 명이 부족해지고 치과의사와 한의사 공급은 넘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에 실제 활동할 의사는 14만여 명으로 필요한 수보다 1만 8천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의 치과의사와 한의사 수는 각각 3만 명과 2만 8천 명으로 필요 인력보다 수천 명 정도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50.3명으로 우리와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의 31명보다도 높고 OECD 국가 평균인 13.3명보다는 4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지역의 보건의료 인력 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에 등록한 의사회원 수는 2011년 4,705명에서 2013년 5,009명으로 늘었고 지난 2월 말 현재 5,074명이 활동 중입니다. 치과의사의 경우 대구시 치과의사회 등록해원 수는 2013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높아진 국민의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욕구를 맞추려면 향후 의사인력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민정음 해래본 상주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모 씨의 집이 불에 타면서 상주본의 행방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배 씨의 이 국복구 문서의 일부가 소실됐거나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래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모 씨의 자택과 고서적 등이 불에 전소된 사건과 관련해 배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어제 현장 합동정밀 감식을 시작하자 해래본 일부는 외부에 있지만 일부는 낮장으로 포장해 불이 난 작은 방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처음엔 실화를 여겼는데 내가 집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불이 난 점이나 최근 기자 일행이 와서 수상한 행동을 한 점으로 밀어 방화로 본다며 그들이 훔쳐갔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방해했던 해래본이 불에 탔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과 문화재청은 여러 정황상 해래본이 전소됐거나 도난당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해래본을 영원히 숨기기 위한 배 씨의 연막수리라는 반응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포함해 불이 난 이유와 흥민정음 해래본 피해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의 활력 있는 리더들의 모임인 메일탑리더스 아카데미가 새 가족을 맡고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30일 오후 호텔 수성별관 스카이홀에서 메일탑리더스 아카데미 5기 입학식 및 상반기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입학식은 새로 동참한 5기 회원과 2학기를 맡는 4기 회원들, 졸업한 1, 2, 3기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여창환 메일신무사 사장은 환영사에서 메일신문이 올해 조간 전환을 하면서 메일탑리더스 아카데미 회원들이 든든한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총동창회장인 정태일 한국OSG 회장은 축사를 통해 신입생인 5기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각계 각층에서 모인 탑리더스 회원들이 대구, 경북을 좋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리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5기 신입 회원들이 소개되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축하 공연에서는 색소폰 연주자 신유식 씨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을 힘차게 연주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메일탑리더스 아카데미는 6월 29일까지 상반기 일정을 진행하며 1년 30주 안팎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구와 오사카를 잇는 항공전기 노선이 16년 만에 다시 생겼습니다. 접용항공사가 잇따라 취항하면서 지역항공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인 티베이 항공은 어제 오후 대구를 출발하는 비행기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대구에서 오사카 노선을 5번 운항합니다. 지난 1998년 9월 대구에서 오사카 노선이 항공 수요 부족으로 중단된 지 16년 만에 다시 생긴 겁니다. 티베이 항공은 내년 상반기까지 홍콩과 일본 나리타를 잇는 노선을 새롭게 취항할 계획입니다. 접용항공사의 잇따른 국제 노선 추항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II가 선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어제 서울용산국방부청사에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KAI는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기동헬기수리온 등의 항공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데다 기술력 등에서 앞서 입찰 제한서 평가에서 대한항공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은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와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봄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한낮기온 1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